음.. 아 둘 다 약해요 아직. 걱정치지 마세요. 우리 준비된 종교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님 두분 일어나세요. 아버님 두분 일어나세요. 자.. 맞췄라! 어! 맞췄라! 맞췄라! 아 보셨죠? 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애단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시애단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시애단님 잘하십니까? 감사합니다 대학교는 제일 이쁘고 제일 시애단님 생각하십니까? 네 초선우입니까? 아이고 제가 빨리 하셔야죠 오늘